오늘의 울산입니다. 이달 말 중간고사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시험을 칠 수 없으며 대신 중간고사 성적은 기말고사 성적을 100분위 비율로 환산해 부여됩니다. 이럴 경우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이를 숨기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 감염자들만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조선업 불황 속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직원 115명의 건강장기 요양보험 1억 2천4백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학화로 사제를 털어 직원 급여 등으로 써온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보험료까지 직원 급여나 퇴직금, 세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8천여 건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AI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